안녕하세요 최프로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낚시방송에서 또 뵙습니다 프로만 따라하면 문의 오징어를 잡을 수 있지 편입니다 네 그동안 최프로만 따라하면 뱅에돔 잡을 수 있지 최프로만 따라하면 한치는 잡을 수 있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프로만 따라하면 문의 오징어도 잡을 수 있지 제주도 문의 오징어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간략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문의 오징어 어떤 오징어인가요? 문의 오징어는요 정식 학명은요 흰 오징어입니다 죽으면 하얗게 되거든요 모든 오징어 종류가 그런데 특히 문의 오징어가 죽으면 전체 색깔이 아주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정식 학명은 흰 오징어가 되겠고요 난방계 오징어입니다 아열대성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매우 더운 열대와 아열대를 오가는 오종이라 사실 문의 오징어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까지도 한여름에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주로 제주도에서는 1년 내내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어종이 문의 오징어 낚시 또는 문의 오징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치랑은 좀 달라요 문의 오징어는 같은 오징어 종류이긴 한데 한치는 여름에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라면 제주도에서의 문의 오징어 낚시는 애깅을 비롯한 생미끼 낚시를 한다면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고요 습성도 달라서 한치는 회유성어종이고 군집성어종이라 볼류대를 타고 다니다 잠깐 나와서 입지를 하고 다시 볼류대로 와서 먼 바다로 간다면 문의 오징어 낚시는요 낮에는 8m에서 12m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나 또는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갯바위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아주 조용하게 몇 마리만 어울려 다니는 성체가 되고 나면 그렇단 말입니다 성체가 되면 군집성에 몇십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씩 몰려다니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잡기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한치 애깅은 누구나 피디님도 던지고 나서 릴링 정도만 하면 탁탁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의 오징어는요 제주도 개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팀런이나 보트 애깅이 활성화되면서 아예 밖에서 낮에도 잡아버리니까요 가로 들어오는 개체수가 적어서 지금은 특히나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깅으로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생미끼나 산란철에 이렇게 생미끼나 기타 야인이나 반야인으로 잡을 수 있는 시기도 있으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알고 계신다면 무늬 오징어 낚시도 거리가 먼 낚시는 아니니까요 제가 또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늬 오징어 잡는 법 알려주세요 무늬 오징어 잡는 방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늬 오징어를 잡으려면 습성을 알고 습성을 알아야 채비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무늬 오징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남반계 오징어고 두 종류 중에서도 정식 명칭은 흰 오징어 그리고 물이 군집성을 띄거나 또는 회유성 오정보다는 약간 먼 바다에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러 가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습성을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밤낚시가 주요할 거예요 일반 찌낚시는 사실 섬출조를 가서 이렇게 밑밥을 줘서 유인해서 잡는 방법이지만 무늬 오징어는 본인들이 스스로 얕은 바닷가로 먹이 활동을 하러 올 때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 습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한치처럼 애깅 누워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미기체비입니다 살아있는 어랭이나 기타 모살치 그러니까 보리멸이죠 보리멸, 뱅에돔, 우럭, 볼락 다 쓸 수 있습니다 적정한 크기로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등을 꿰서 던져놨다가 오징어가 붙으면 밑에 있는 바늘로 잡아내는 이런 생미기 낚시가 있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낚시입니다 당신이 낚시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느냐 하면 야인이라는 전갱이 놀림 낚시라고 하거든요 전갱이를 던져서 조리를 찾아 움직이면 그 길목에 맞닿는 무늬 오징어가 끌고 가서 그때 케이블카처럼 야인반을 내리는 이런 야인 낚시 또는 요즘엔 반야행이라고 또 있습니다 절반을 활용하는 이런 반야행 낚시 그래서 누워낚시 애깅이 되겠죠 애깅 두 번째는 생미기낚시 또 다릅니다 찌가 필요하죠 세 번째 야인 낚시 이렇게 세 가지 낚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행이요? 야행이고요 야행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자막은 보내겠지만 야행은 야생 원숭이란 뜻이고요 실제로 야행의 기원을 제가 애정이 있다 보니까 야행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야행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고요 일본의 어느 일정 지역에 나무를 벌목을 하면 그걸 밑에까지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수단을 옮기는 수단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쭉 걸었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묶어서 아래까지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케이블까지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그 케이블 그러니까 그 라인에 야생 원숭이가 매달려서 이렇게 막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사도 재밌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야행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행 원숭이가 아니고 야행이라고 했고 그 낚시법이 개발된 것이 봐서 야행 낚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긴 하죠 나중에 야행 편은 또 심도 있게 어종별 프로젝트, 마스터 프로젝트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어쨌든 방법 중에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조가가 좋은 낚시법이냐 그러면 야행입니다 살아있는 정갱이를 돌리는 야행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밤에 애들이 먹이활동으로 가, 물, 가로 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찾을까요? 예 중요하죠 무늬오징어 포인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치 포인트는요 볼류때의 옆에 강한지유때의 옆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샘물줄기로 그런 쪽이 포인트니까 가게도 먼 바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무늬오징어는 다릅니다 무늬오징어는 조류수통도 원활해야 되지만 큰 홈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으로 또는 반원으로 큰 홈통 무늬오징어가 좀 자유롭게 오랫동안 머물고 먹이활동 할 수 있는 큰 홈통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런 포인트를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조류수통이 원활한 것 갯바위는 사실 쉽지 않아요 갯바위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갯바위는 잠깐 들어왔다 빠지기 때문에 길목정도 낚시라는 거고 큰 홈통이 있어야 되고 수심이 깊다면 좋습니다 6m에서 12m권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무늬오징어 포인트 찾는 방법 중에 애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워낚시 애깅 포인트는 또 달라요 뒷바람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된 바람이 뒷바람을 끼고 있다면 먼 곳까지 탐색을 할 수 있고 먼 곳에 포인트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람의 방향을 잘 봐서 바람의 방향이 뒷바람을 짓는 곳으로 애깅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고요 너무 수심이 났다면 애기의 비중을 슈퍼셀로우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란철에는요 그러니까 산란철을 제주도 산란철은 대략 서귀포는 2월부터 시작해서 제주시까지는 5월달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이런 산란철에는 해초가 많은 것이 대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류수통이 원활하고 큰 홈통이 있더라도 해초가 없는 곳은요 큰 대물 포인트는 아닙니다 대부분 낚시꾼들은 대물을 꿈꾸잖아요 뭐 예를 들면 3kg 오바되는 이런 굉장히 큽니다 3kg 오바되면 이 정도 되는 무늬오징어 크기를 보이는데 이 정도 되는 대물을 잡으시려면 반드시 해초가 많은 곳 저는 스킨다이빙을 워낙 좋아하고 즐겨 했기 때문에 무늬오징어 유명한 포인트를 제가 물에 다 들어가 봤어요 지금은 잘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다 들어가서 수중 지형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항상 수중에 물명이 많다거나 또는 감태가 많다거나 또는 해초들이 많은 곳이 항상 무늬오징어 애깅의 유명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특히 탄란철의 대물 포인트는 해초가 많은 곳 예를 들면 저 탑동 앞에 있는 그런 앞바다도 굉장히 해초가 많거든요 지금은 또 수중에 방지턱이나 테트라포트가 또 막아져서 조금 조류소통은 원활하지 않지만 거기 해초가 많고요 또 그 외에 저희들 앞에 있는 두모포구에도 예전보다는 해초가 많이 줄었지만 해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초가 많은 곳, 홈통, 홈통이 더 큰 곳 오래 머물다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징어 요리가 되게 많은데 오징어, 파인치, 다 좀 많이 먹어봤어요 무늬오징어는 잘 못 먹어봤어요 아 귀하긴 하죠 아 무늬오징어 요리법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정말 귀하죠 육지에서는 보기도 힘들고 고급 일식 식당에서만 아주 슬라이스요 옆으로 아주 그냥 정말 얇게 쓸어가지고 한 사라에 한 10만 원 좀 넘는다고 저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도 육지가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무늬오징어는 회로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먹는 게 찜 찜 먹을 수 있고 잠깐 숙회로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두루치기, 라면 넣고 다 먹을 수 있는데 크게 따라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회로 드실 때는 두께가 두툼해요 무늬오징어는 일반 한치처럼 얇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찌는 게 맛있다고 했잖아요 한치는 씹는 식감인데 무늬오징어는 살이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는 약간 슬라이스듯이 옆으로 그렇게 슬라이스로 쓸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고요 그 식감이 좋습니다 이런 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찜이 제일 좋은데요 한치는 좀 비린내가 잘 안 나요 정말 아다리가 잘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한치는 정말 맛있는 어종이거든요 근데 무늬오징어는 잘만 요리하면 맛있는데 조금만 잘못 요리하면 약간 해큼내가 납니다 농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와사비 같은 향이 나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무늬오징어를 많이 먹어 보시면 저희가 부러오실 수도 있겠어요 많이 먹으면 맡을 수 있는 향이 있습니다 한치에는 전혀 안 나는데 그런 향을 주기려면 보통 소주를 그냥 증류수 대신에 무조건 소주를 다 붓고요 위에다 찌면 됩니다 큰 무늬오징은 소주 한 병 반 작은 종류는 한 병 정도 벗어서 그냥 소주로 찌면요 아주 맛있고요 내장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통찜 아닙니다 무늬오징은 내장은 다 걷어내고 겉에 있는 부분이 다 완벽하게 특히 다리 부분이나 머리 부분이 익었다 싶으면 그대로 꺼내셔서 하는데 싱싱하다면 살짝만 데쳐도 되니까 내장은 꺼내지 마시고 그대로 통찜을 쪘다가 내장은 빼내시고 드시면 맛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무늬오징어 좋아하는게 두루치기나 뭐라고 하죠 오징어볶음처럼 저는 볶음 종류 좋아하거든요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좀 많이 집어넣고 마늘, 파, 청양고추 몇 개 쓸어놓으셔가지고 고추장 베이스로 하면 저는 텁텁한 게 싫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좀 많이 넣고 고추장은 한 반 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최대한 물을 안 넣습니다 물로만 안 됩니다 야채 있는 야채 물로만 이렇게도 충분히 데쳐지거든요 살짝만 익히면 되니까 그렇게 드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늬오징어 덮밥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거 잘 넣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개체의 무늬오징어는 라면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어요 해물라면식으로 그렇게 넣어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무침 무늬오징어 전문점들이 제주도에 생겼거든요 저도 한번 조만간에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무침 보말무침이나 회무치처럼 무침해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도 먹어보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우이를 쓸어넣어서 이렇게 무늬오징어 대침무침은 안 해 먹어봤는데 전문요리점에는 그거 나오는 맛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먹어보면 맛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리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무늬오징어 채비를 하는 방법 간단하게입니다 깊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채비를 바로 이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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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